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양념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는 해외연속할 때 쓰라고 아내가 사준 모자입니다 여기는 홈사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양념게장은 손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밥을 밥, 밥, 계란 계란말이 소스 계란말이 양념게장은 처음먹어봐서 이어폰을 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없나? 철리맛이랑 같이 느낌 kısm콜릿 소금 김치 아삭아삭 살을 한 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킨은 치킨이 매콤하니 너무 맛있는데 치킨은 정말 맛있다 치킨은 정말 맛있어서 치킨은 정말 맛있다 치킨은 정말 맛있어 와우 매콤달콤달콤 시즈니스 인형이 최선한 인형의 조합인형 가슴이 잘 어울려 인형의 면이 잘 어울린다 그래도 괜찮은데 좀 더 맛있는지 볼게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국물이 진짜 잘 먹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아삭한 맛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은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은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밥 없이 그냥 몸통을 먹어보겠습니다. 밥 없이 그냥 몸통을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밥이 있어야 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밥이 있어야 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먹고 합니까 그냥 먹기 힘들 것 같아요. 오리지널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양념과 밥을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아라 굉장히 달콤하다 그리고 두개의 전문 대빔를 비벼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전문의 용기를 겹쳐서 별로 없네 너무 맛있어 베이크릇 아삭아삭 고춧가루 다시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양념이 있어서 이 양념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냥 홈플러스에서 파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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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다리를 먹겠습니다 양념게장 양념게장 매콤한 고춧가루 치즈볼 초콜릿 매콤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친척 치킨버섯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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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